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일곱 번째네요 모델링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살펴 볼 건데 오늘은 의자 모델링을 살펴 보겠습니다 의자 모델링 같은 경우는 약간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는데 모델링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간단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또 모델링 할 때 좀 까다로운 부분도 있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 시간에 만들게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형태를 갖고 있죠 측면에서 보면 삼각형들이 이렇게 세 개가 모여 있고 위쪽 방향으로 등받이 쪽으로 삼각형 하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앉는 부분 쪽으로 삼각형 하나가 앉는 부분을 잡고 있고 뒤쪽에서 보면 이제 사각형들이 이렇게 앉는 부분 등받이 사각형이 되어 있죠 이 도면도 있었는데 여기 올려주신 거 이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이 의자를 다운받을 수 있죠 이미지들을 잔뜩 받을 수 있는데 이미지 사이즈를 좀 큰 거 천 사이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크게 보면 아무래도 디테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정면에서 보는 거 하고 측면에서 보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비율을 좀 잡으시면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치수가 좀 나와 있습니다 모델링 하실 때는 기본 치수만 나와 있으면 나머지는 사진을 참고해서 작업하셔도 되고 도면이 아주 깨끗하게 잘 나와 있는 것들도 있죠 그러면 도면만 가지고도 사진을 조금만 참고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먼저는 모델링을 할 때 이런 모양이라면 어떻게 모델링을 할 건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직접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만들기 전에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필요하죠 어떻게 만들까? 여러분은 얘를 보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3D Max에서는 아 이게 이 모양이 떠오른다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모양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박스가 떠오르네요 박스로 시작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박스로 시작하는 걸로 하고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도면에서 사이즈가 있었죠? 여기 이 사이즈에 해당하는 물체 전체의 크기를 만들고 그걸 참고해서 조금 전에 봤던 측면에서 보는 이 모양의 박스를 만들고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 박스를 만들죠 탑에서 65에 54의 크기를 만들죠 65에 54 옆으로는 65 650이죠 540 이 정도 크기입니다 실제 크기로 만들어야겠죠 높이 방향으로는 725 이 박스 안에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의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에디태블 폴리오를 컨버팅 하시고 스위프트 루프 그래파이트 모델링 툴에 들어 있어요 스위프트 루프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엣지 모드 선택하시면 지금 추가된 엣지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스냅을 이용해서 제2축 방향으로 아랫면에 붙입니다 도면을 확인하시면 46 정도 위로 올라가 있는데 현재 위치 지금 아랫면 부분은 현재 위치인데 제2축 값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60이라고 입력해 놓으시면 위쪽 방향으로 460만큼 이동을 하게 되죠 460 지금 이 의자의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맞춰서 그리면 되는데 이 박스는 참고용이잖아요 그래서 Alt X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브젝트 속성 오브젝트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렌더링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리즈를 시켜 놓으면 프리즈 물체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 보시거나 또는 색상이 있으면 색상대로 보시려면 오브젝트 속성에서 프리즈 할 때 그레이로 보이지 않게끔 밑에 있는 쇼 프리즌 인 그레이를 오프하시면 됩니다 물체가 색상이 있으면 색상이 있는 대로 보이게 되죠 저희는 Alt X를 눌렀기 때문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입니다 스냅을 끄고 3D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퍼스펙티브가 아니라 키보드의 U키를 눌러서 오소그래픽 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 번에 그리디를 오프할게요 여러분은 단축키 지정해서 한 번에 오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리드의 앞자를 이용해서 각각의 뷰포트마다 그리드를 숨기시면 되죠 불필요한 설명이더라도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익숙해지시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죠 이 도면 이미지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모양이 잘 나와 있는 이 형태 이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하시면 되죠 정면 측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물체는 도면에 넣어야 되는데 도면 사이즈를 일단 보죠 이미지 사이즈가 1000에 1000 사이즈 이니까 1000에 1000 사이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론트에서 플랜을 이용해서 1000에 1000 사이즈를 만들고 면이 나누어지는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 스피너 화살표가 있는 것을 스피너라고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최소값이 되면서 빨리 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래그 하셔도 돼요 빨리 할 때는 오른쪽 클릭 위쪽을 보게 되면 와이어 프레임이고 아래쪽을 보게 되면 쉐이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쉐이딩은 이 색상이 입혀진 상태 이렇게 그냥 예전부터 간단하게 쉐이딩이라고 했어요 현재는 스무스 하이라이트 라고 이렇게 뷰포트가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쉐이딩이라고 그냥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쉐이딩이 된 상태로 이미지를 드래그 해야지만 물체 위에 이미지가 이렇게 맵핑이 됩니다 와이어 상태에서는 안 돼요 드래그 하면 뷰포트에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넣을 건지를 물어보게 되기 때문에 쉐이딩이었을 때만 물체를 인식합니다 캔슬 프론트 뷰는 F3번을 이용해서 보이게끔 하구요 스냅을 끄고 J키를 넣어서 바운딩 박스 여기 기역자, 니은자 이런 것들 바운딩 박스인데요 물체 크기를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보여주는 겁니다 J킥, 에디태블 폴리, 그 다음에 제가 엣지를 움직여서 프론트만 보이게 할 건데 이동시키면 당연히 크기가 줄기 때문에 이미지가 찌그러지겠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 맵핑 좌표, 맵핑 좌표를 이 상태로 그대로 고정시키는 플랜이 가지고 있던 그 크기로 고정시키는 명령이 있습니다 프리서브 UV라는 건데 OFF 선택을 해주시고 엑스축 방향으로 이동시켜서 프론트만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위도 줄여주고 아래도 줄여주죠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동시킨 다음에 이동시키고요 형태만 좀 참고하도록 하죠 이렇게 비율, 청면에서 봤을 때의 비율만 참고할게요 높이 방향으로 높이 방향으로 여기 라인이 있었죠 F4번 눌렀을 때 이 라인 라인까지가 이 높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왜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중앙 정도를 맞추도록 하려고요 저는 밑에 있는 것도 기울어져 있는데 중앙 정도로 맞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건 제 마음인데 모델링을 하다 보면 그런 기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기준이 생길 겁니다 하이어라키에서 축을 이 박스의 왼쪽 모서리로 이미지를 맞췄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시킬 건데 스냅을 주시면 스냅을 주시면 축이 선택이 되고 모서리로 이렇게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모디파이 패널이나 크리에이티브 패널로 이렇게 선택하시고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중앙 이쯤 아래쪽도 살짝 중앙 정도 좌우측은 이 정도 맞죠 이렇게 해서 대충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형태는 도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다 보면 가끔 사진하고 안 맞을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사진은 왜곡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고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약간 그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쁘게 보이려면 약간 위로 올리는 게 좋겠네요 다리가 중요하니까 다리부터 만들죠 정면에서 보는 모양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뒤로 빼놓고 하나 더 복사합니다 카피 로테이션 해야겠죠 90도를 회전시키고 키보드 A키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90도 회전시키시면 됩니다 측면에서 보면 정면이 보이네요 키보드의 2번키 누르시면 엣지가 선택되는데 Y축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측면이 보이게 되죠 사이즈는 똑같겠죠 이렇게 이동시켜서 측면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때 좌측에서는 사진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보이지 않을 경우 바운딩 박스는 J키 보이지 않을 경우에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죠 Left View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Viewport 운영 버튼 확대 축소가 있는 버튼이죠 이 버튼들 모아져 있는 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Viewport Configuration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Lighting Default Light To Light를 선택하시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Left에서도 보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동시켜서 위치를 보시면 되죠 또는 그냥 Light View에서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다 는 겁니다 측면에서 보니까 이 정도 높이가 되네요 정면에서 약간 높아졌었죠 이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준비 완료 작업하기 편한 비유로 다 작업하셨나요 이렇게 됐으면 모델링 시작하겠습니다 박스가 기본 물체라고 했는데 왜 박스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스냅을 이용해서 박스를 만듭니다 높이 방향도 똑같았나요 아래쪽 이 박스 그죠 네 기본 형태의 밑에 박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위에 이렇게 기본 형태 잡을 때 사용했던 이 박스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진을 세팅을 다 했기 때문에 사진을 맞추도록 하죠 이제 언프리즈 홀 한 다음에 프리즈 했던 이 박스는 삭제합니다 지금 만들었던 아래쪽 형태가 되는 박스 이 박스는 RTX로 이렇게 해야지 사진이 보이겠죠 네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에디 탭을 플리로 컨버팅 하신 다음에 오른쪽 뷰에서 조정 하셔야겠죠 스냅을 끄시고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되죠 벌써 다 만들어졌네요 측면 모양이 정면에서 보는 모양은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이고 기울이고 똑같이 기울이실 필요는 꼭 없습니다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앞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좁히시면 됩니다 이때는 폴리곤을 이용해서 스케일을 조정하셔도 되죠 F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쉐이딩되어 있는 상태 이 상태가 와이어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테두리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네요 미세한 조정이 있으시면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형태 이 형태가 다리 부분의 기본 형태가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금방 보셨으니까 이렇게 됐네요 측면으로 튀어나오는 형태가 있죠 측면으로 튀어나오는 형태가 있는데 그걸 또 잘 생각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가는 이 선 이 선이 맞는지 보시고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맞는지 보시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는 선은 이 선인데요 이 선이 여기가 아니라 이 뒤쪽입니다 그죠? 그걸 생각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가 됩니다 제가 혼자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스케일을 좁힌다 이 얘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측면에 있는 형태에는 삼각형이 모여있다 이런 겁니다 양쪽에 양쪽에 선택을 하고 삼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인셋을 하면 되죠 컬렙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사각형은 컬렙스 하게 되면 이렇게 점이 되죠 버텍스를 이용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이트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이동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측면 모양은 다시 한번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프론트에서 봤을 때 스케일을 좌우로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약간 다를 수 있죠 측면을 어디를 맞추냐에 따라 다르니까 얘가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 딱 맞아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물체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왜곡이 됐기 때문에 내려온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좌측에서 맞췄죠 이렇게 측면에서 맞췄기 때문에 이걸 믿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사진으로 할 때는 왜곡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프론트에서 보고 가운데에 있는 폴리곤을 삭제합니다 저희한테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리가 완성되네요 측면 3개 아래쪽에 있는 3개는 폴리곤들이 전부 구멍이 뚫려 있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죠 선택하고 인셋을 하실 건데 F2번을 해서 인셋을 하면 됩니다 인셋을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라이트에서 F2번 확대하신 다음에 인셋 세팅 버튼 값은 초기화 할 때는 이것도 스피너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초기화 돼서 0이 되고요 이때 값을 조정하면 전체가 되기 때문에 전체 선택된 것들이 전체의 테두리만 조정이 되는데 밑에 있는 그룹이나 바이폴리곤 중에 삼각형 형태는 각각의 폴리곤이기 때문에 바이폴리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안쪽까지 화살표를 클릭하실 필요 없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바꾸시고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OK 하시고 Delete RTX 다시 누르시면 이렇게 측면 형태가 완성이 되죠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첫 번째 형태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첫 번째 아래쪽 형태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리는 등받이를 만드시면 되는데 등받이를 만들 때 지금처럼 두께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 건가 아니면 두께가 있는 상태에서 만드는 게 맞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두께가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야지 위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완성도가 있겠죠 이 두께를 빼야 되니까 얘를 빼놓고 여기서 이제 선을 하나 빼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오픈되어 있는 엣지고 얘는 오픈되지 않은 엣지인데 얘를 같이 뺄 수 없다는 거죠 Shift를 이용해서 여기를 오픈하면 되죠 오픈하면 열려 버리잖아요 나중에 여기가 붙어있게 모델링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두께를 준 다음에 작업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쉘 명령을 이용해서 두께를 줍니다 두께를 줄 때는 안쪽으로 주거나 바깥쪽으로 주게 되는데 이건 뭐 어디든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해서 두께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의자의 두께 두께 같은 경우는 모서리가 있으니까 밑에 보면 모서리 부분을 다 살려주는 코너를 살려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두께로 이 모서리도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모서리 쪽만 줄어들게 됩니다 똑같은 두께로 만들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죠 여기 지금 두께가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모델링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겁니다 위에 에디폴리를 추가하고 혹시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두께를 그래서 이 쉘이라는 걸 놔두는 겁니다 모델링 할 때는 이 쉘을 리네임을 하고 뭐 써 놓는 거죠 쉘 얼마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이면 두께 조정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알기 쉽잖아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위에서는 이 엣지를 잡는 거죠 여기 엣지까지 다 잡혔네요 엣지가 잡히면 이 엣지에다가는 챔퍼를 할 겁니다 챔퍼 하실 때는 두께만큼 해야 되잖아요 챔퍼 하실 때 이렇게 두께만큼 하시면 됩니다 넓게 챔퍼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라는 건 이런 겁니다 챔퍼를 했더니 점이 모여있는 이 부분 점이 여러 개 모여있던 데는 그 여러 개 개수만큼 쪼개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점을 붙일 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우선순위 어떻게 붙일 건가 세 개를 한꺼번에 붙일 건데 세 개를 선택하고 컬렉스를 한다 첫 번째가 있고요 그럼 한 점이 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형태를 계속 유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으면 가장 근접하게 접근을 해야 되니까 두 개의 버텍스를 선택하고 커넥트를 하고 커넥트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버텍스를 컬렉스 한다 이 버텍스에는 타겟엘드로 붙이게 되죠 타겟엘드는 점을 클릭해서 다른 점에 붙이는 겁니다 형태가 계속 좀 최대한 유지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거나 좀 쉬운 방법을 이용해서 가장 쉽다 이런 걸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저는 보통 이제 얘는 그냥 세 개 중에 정중앙점을 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컬렉스를 했습니다 밑에 보면 이제 굉장히 어지러운 게 있죠 어지러운 게 있는데 이 어지러운 거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잘 선택하시고 약간의 이제 두께가 똑같을 순 없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서 그냥 임의로 임의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를 컬렉스 한다 여기를 컬렉스 한다 그 다음에 여기를 여기다 붙인다 얘를 여기다 붙인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거죠 타겟엘드도 단축키를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버텍스를 움직여야 된다고 하면 이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엣지에 구속을 시킨 다음에 이걸 움직이시면 엣지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죠 반대쪽도 작업해야 겠죠 그래서 반대쪽은 이 물체의 축 중앙 지금 중앙이 박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앙인데 혹시 모르니까 센터로 이동시켜 보시고 위로 올라오는 것 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나중을 위해서는 프록시를 만든다거나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항상 물체의 축 중앙 아래쪽에 있어야 프록시로 만들 때도 편하니까 축은 아래쪽 중앙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잘 맞춰졌으니까 박스로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해놓고 시메트리를 하면 되겠네요 모디파이어 리스트 중에 시메트리를 찾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뒤집혔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됐겠죠 시메트리를 하게 되면 가운데 엣지가 생깁니다 에디폴리를 하나 추가하고 엣지를 가보면 시메트리 했던 이 부분은 삭제할 수 있게 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리무브 해야지 엣지가 있는 상태의 점까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네 그 등받이가 필요한 면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상태에서 선택 F2 Shift 클릭 Shift 클릭하면 여기 엣지가 연결되지 않잖아요 여기서 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엣지가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 반대쪽까지만 면이 선택됩니다 이렇게요 Shift 클릭 뷰를 돌리지 않고 한번에 선택한다 뭐 이런 겁니다 Left 뷰에서 봤을 때 이제 옆에 있는 거를 참고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Right 뷰가 좋겠네요 Extrude Extrude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뷰포트 어느 곳에 던지 이렇게 Extrude 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뷰포트에서 드레이그 하죠 이때는 등받이 기울기만 보고 올리면 됩니다 등받이 기울기 여기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남게 되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크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엣지나 폴리곤을 스케일 조정을 합니다 Alt X 이렇게 스케일이 맞죠 네 엣지에서는 이 바깥쪽에 있는 모서리 모서리에 엣지가 있잖아요 이 엣지만 선택하고 Ctrl Remove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의자 모양이 돼가고 있네요 여기서는 이제 디테일이 필요한데요 디테일은 이런 겁니다 이쪽은 삼각형이 뒤에 있는 건 이제 지울게요 여러분은 지우지 마시고 레이어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메인 툴바에 보시면 레이어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죠 선택하신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는 선택된 물체를 물체를 선택하고 뉴 레이어를 만들면 해당하는 레이어에 선택된 물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음에 Hide 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모델링 포인트가 나오는데 이 의자는 정말 간단한 의자인데 엣지를 선택할 때 저희는 이제 이 하드한 꺾여있는 이 부분들에 대한 모서리를 선택할 건데 만약에 만약에 3d max 가 가지고 있는 셀렉션 중에 그런 기능이 잘 된다면 하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되지 않은 부분들만 다시 추가 선택하시면 되죠 이렇게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죠 여기 모서리도 컨트롤 여기 모서리도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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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선택을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들이 생기게 되죠 안쪽 이런 겁니다 놓치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모서리가 지는 이 부분들 모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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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는데도 웃음이 자꾸 나오죠 선택이 잘 됐으면 이제 챔퍼를 할 건데 이 선택된 것들은 혹시 모르니까 위에 보면 여러분이 한 번도 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명령이 메인툴바에 또 있죠 셀렉션 셋이라는 건데 선택되어 있는 이 그룹 선택된 상태를 기억시켜 놓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선택이 없어졌다 그럼 위에 있는 선택 셋에서 선택을 하시면 다시 선택이 된다 이겁니다 선택 셋을 잘 사용하시면 더 좋아요 여기다가 챔퍼를 할 건데 챔퍼를 일단 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챔퍼가 되면 여기 모서리가 정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 쪽으로 찢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쿼드 챔퍼를 쓰면 깨끗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더 찢어진다 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 근접한 곳에 면을 하나 더 갖다 놓고 찢어지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은 여기를 엣지를 하나 추가해서 약간 들어 올려서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모서리를 이렇게 선택하고 쿼드 챔퍼를 약하게 줄게 했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약간 깨지는 건 아까 선을 추가하면 덜 깨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셔서 찢어지지 않게 이렇게 추가해 줍니다 항상 이 모서리가 중요하니까 모서리 보시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에디테이블 폴리로 저는 컨버팅 할게요 모서리 모서리가 다 살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의자 형태가 기본 형태가 만들어지죠 앉는 부분까지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 앉는 부분 앉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의자하고 딱 맞는지 일단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자 등받이나 앉는 부분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이 의자에서 뜯어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F4번 여기서 디테치 카피하면서 디테치 해야겠죠 이면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디테치 하시고 이 물체는 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킨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렇게 이동시키면 바닥으로 딱 붙어있기 때문에 살짝 띄우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커넥트 이렇게 되겠네요 사진에서 보면 이 홈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디테일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디테일 어떻게 작업할 건지 감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해서 OK 합니다 위쪽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형태를 만들 건데 여기는 챔퍼를 일단 이렇게 하구요 폴리곤을 선택해서 인셋을 하겠습니다 테두리 이렇게 이 부분만 들어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쉘 위로 약간 들어 올리고 약하게 높이 방향으로 세그먼트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이 두께감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 에디테이블 폴리 그 다음에 얘들을 위로 들어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잡고 위로 익스트루드 이렇게 들어 올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터보스무스를 준 상태로 보시는게 좋죠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하겠습니다 이 물체만 보이게끔 터보스무스 그러면 이제 물체가 이렇게 되죠 이상하죠 아래서 보면 이 형태가 전체적으로 둥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선택된 것을 위로 올릴 때 엑스트루드 스페이스바 이렇게 됩니다 형태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달라지죠 위쪽으로 약간 볼록하게 올릴 거니까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이때 바닥 부분 이 바닥 부분이 조금 더 날카롭게 약간 라운드가 지게끔 하겠다 그러면 이걸 들어 올릴 때 인셋을 한번 하고 위로 들어 올리면 됩니다 위로 엑스트루드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가 둥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밑에 한번 더 모서리를 만들겠다 한번 엑스트루드 하고 또 한번 엑스트루드 하면 모서리가 이렇게 생기죠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이 형태를 지금 펴야 되는데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여기에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가 생기는 부분에 엣지를 추가하면 이렇게 와서 붙게 됩니다 F4번키로 보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반대편에도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 추가하면 되죠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붙습니다 똑같이 모서리를 살려 주시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모델링 방식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폴리곤에서는 이제 위에 있는 면이 중요하죠 위에 있는 면은 너무 높이 올라갔죠 이렇게 선택하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를 만들죠 모델링 형태에 잡으실 땐 이런 걸 참고해서 잡으시면 되겠고요 너무 일률적이기 때문에 모서리만 둥글게 만든 건데 모서리를 좀 더 둥글게 하겠다 그러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엣지를 이 엣지 선택하신 다음에 좀 이동시키시면 이동 모서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됩니다 멀어질수록 둥글게 만들어지죠 만약 이 모서리를 이동시키면 여기가 둥글게 됩니다 그 둥글게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 윗면이 이제 너무 뾰족해 보인다 여기가 좀 부드럽게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 위에 있는 폴리곤에서 인셋을 합니다 인셋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글로우를 하게 되면 여기 인셋 바깥쪽에 있는 곳까지 선택됩니다 쉬프트 누른 상태로 엣지를 선택하면 테두리만 선택되는데 컨트롤 킷 리무브를 하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붙은 굵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지죠 한꺼번에 대퇴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양을 예쁘게 조금 수정해 놓으면 좀 더 부드럽게 보이겠죠 앉는 곳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끄시고 등받이 부분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등받이 선택하고 등받이 디테치 클론 오케이 하시고 물체를 이제 떼어내야 할 건데 물체축을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앞쪽으로 살짝 이동시키면 되죠 측면에서 보시고 살짝 이동시켜 줍니다 엣지는 앞에서 했던 거 하고 똑같이 그냥 나눌게요 커넥트 두 개로 오케이 하시고 챔퍼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대로 앞에 썼던 거 하고 똑같이 하시고 폴리곤 컨트롤 A 인셋 해줍니다 두께 해주기 위해서 쉘 명령 앞에 썼던 게 똑같이 들어가겠죠 에디태블 폴리 여러분 지금 작업 다 했으니까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여기 모서리 뭐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엑스트루드를 하면서 추가한 게 훨씬 좋으니까 엑스트루드를 하고 추가하도록 하죠 엑스트루드 인셋을 한 번 한 다음에 저희 추가했었죠 인셋 엑스트루드 혹은 베벨을 이용해서 한 번에 할게요 엑스트루드 살짝 하고 엑스트루드 살짝 하고 또 한 번 엑스트루드 한 다음에 살짝 안쪽으로 줄이겠습니다 스위프트 루프 명령으로 측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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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를 그냥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선을 그 전에 다 추가하는 거예요 터버스무스를 주고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터버스무스를 그 다음에 주시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선이 하나 추가 안 됐네요 이렇게 해서 형태를 완성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정직한 형태이기 때문에 터버스무스를 주기 전에 에디태블 폴리에는 그라파이드 모델링 툴의 프리폼이라고 있습니다 쉬프트를 이용해서 아주 살짝만 이렇게 등받이가 약간 뜨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좀 더 사실적이겠죠 그 다음에 터버스무스 아래쪽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디태블 폴리에서 프리폼에 있는 쉬프트를 이용해서 뒤쪽을 살짝 올린다거나 가운데를 살짝 올려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좀 더 불규칙한 형태를 만들면 나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작업했던 거는 이제 기본 재질만 줄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프레임은 작고 아이디 1번을 줄 거고요 1번 얘를 카피하고 페이스트 하셔도 됩니다 또는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2번 2번이니까 그냥 드래그해서 얘한테 2번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죠 아이디 2개짜리 의자가 만들어졌네요 그룹 잡고 의자라고 하고 재질 편집기 열어서 아이디 2개짜리 기본 재질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가 있으시면 라이브러리를 지정하시면 되죠 이 앉는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가죽 재질을 주겠다 그럼 언냅 UVW를 다 해줘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재질을 라이브러리에서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있는 재질은 흰색이니까 흰색 리얼한 흰색 플라스틱 재질을 코팅된 페인팅 재질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정도 느낌을 줄 거고 아이디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빨간색이나 노란색 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노란색 그냥 전 줄게요 사용하지 않는 슬롯은 모두 숨겨서 복잡하지 않게 보이게 하고 재질에서는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드레이그 한 다음에 두 개의 재질만 사용하죠 아이디 1번이 의자 프레임이고 2번이 앉는 시티였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고 똑같은 이름으로 준 다음에 재질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페인팅 되는 재질 같은 경우도 여기도 페인팅 뭐 그냥 일반 색상인데 그래도 리얼하게 텍스처가 들어간다고 하면 박스 형태의 맵핑을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1500 정도의 박스 형태의 맵핑을 줄게요 저는 그냥 페인팅 이지만 사실적인 느낌을 위해서 이렇게 주고 퍼스펙티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위에 보이길래 자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만들려고 했던 질문도 올라왔었고 해서 이런 의자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한 형태인데 모서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업할 때 모서리를 챔퍼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챔퍼하는 그 부분에 삼각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아이디어를 잘 내서 하시고 물체를 만들 때도 접근할 때 이제 기본적인 형태를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작업하시면 일단 아무래도 좀 재미있게 모델링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는 오늘 강의는 4